dknet 라디오 초대석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김원영 변호사 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영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죠. 네 저희가 과실 부분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고의 과실에 다 적용이 되는데 고의 같은 경우는 death wish이 있는 분들 죽고 싶다 그래서 나 혼자 죽기 싫다 가져 죽자 이런 분들 정말로 있어요.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는 경우고요. 그리고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는 계속 알아보고 있죠. 구성요권이 법규 준수 의무가 있어야 되고 즉 duty라고 했죠. 그 의무를 위반해야 되고 breach of duty 그것이 원인이 돼야 되고 포지에이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결과가 있어야 돼요. 데미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인만 있고 다 좋은데 누가 법규 준수 의무 다 위반해가지고 다 했는데 데미지가 없어요.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손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실익을 따질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교통사고하고 관련해서 데미지 부분 이렇게 알아볼까요. 피해를 입은 부분. 딱 사고가 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제일 타고 싶은 차가 벤츠 마이바흐. 그렇죠. 바라만 보기만 해도 흐뭇한 그런 차들이 있어요. 남자들의 로망. 현실적으로 살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하지만 내가 그 차가 내 차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잠시만. 마이바흐을 딱 기분 좋게 타고 어제 차를 딱 뽑아서 룰루랄라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헤리하인즈에 있는 로얄레인을 이렇게 달리고 여기 달라스 하닌타운에 있는 로얄레인을 쫙 달리고 있는데 게스테이션에는 어떤 차가 그냥 뜬금없이 확 나와서 내 차를 옆구리를 오른쪽 옆구리를 빵 하고 박았어요. 어제 차 뽑았는데 마음이 많이 아프죠. 마음이 많이 아프죠. 대미지를 입은 거네요. 마음만 아프겠어요. 몸도 아프고 다 아프겠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심정 물적 피해를 다 믿는 거예요. 그렇죠. 물적인 피해는 내 오른쪽 옆구리에 난 차량 옆구리에 난 자동차 손해 그리고 심신적인 피해라고 하면 자동차 사고 때문에 목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어떤 사람은 심한 경우에는 내장이 파열될 수도 있고요. 반에서 블리딩이 있을 수도 있고 자동차 사고 때문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올 수가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이 신체적인 손해라고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이나 고위나 과실로 인한 사고인 경우에는 반드시 위자료가 따라요. 그 위자료는 어떤 심리적인 대미지에 대한 보상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부분도 보상받을 수 있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오늘은 신체적인 상해로 인한 위자료나 병원비 이런 거는 다음 시간이나 다음 다음 시간에 알아보고요. 오늘은 그 전에 내 마이바흐에 난 자동차 대미지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렇게 대미지도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 거군요. 자동차 대미지에도 여러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동차 대미지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살펴봐야 될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동차 사고가 딱 나면 먼저 차가 받쳤으니까 그거를 원상태로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 사고에서는 모든 게 다 원상태로 복구가 가능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뉘어요. 모든 자동차 사고를 낸 사람들의 책임의 범주는 그러니까는 책임의 범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동차 사고가 나기 전 상태로 그 자동차를 복구를 해주는 게 그것이 책임의 한계다. 그리고 자동차 사고를 당하는 사람도 거기까지다. 자동차 사고가 나기 전의 단계. 원상태로 복구. 네. 원상태 복구. 또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좋겠네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마이바를 딱 사서 어젯밤에 거라제를 딱 주차를 했었는데 와이프가 차를 주차장에서 이제 거라제에서 빼면서 옆구리를 그냥 쑥 긁었다. 네. 오른쪽 옆구리를 긁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데미지 난 상태로 복구를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네. 마이바우 새 차 뽑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은 데미지가 없는 상태로 이렇게 완전히 복구를 해주는 게 아니라 데미지가 난 상태로 거기까지가 복구의 한계다라고. 네.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데미지 된 그 부분만 그렇죠. 복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프라우의 데미지가 있었는데 그것까지 전부 다 복구를 해내라. 이거는 생때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건 아니다. 원칙은 그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사고를 내신 경우에는 내가 낸 만큼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 전에 다른 데미지는 특임이 없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볼 거는 이제 자동차 사고 예를 들어 마이바를 끌고 가다가 예를 들어 이제 뭐 에이틴 휠러가 뒤에서 추돌을 하다가 뒤를 박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데미지가 굉장히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도저히 뭐 차값이 한 15만불에서 20만불인데 고치는 값이 10만불 이상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네. 엔진도 망가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에는 전체 차값을 전부 다 다 물어줘야 돼요. 아. 그렇죠? 나는 차 밸류의 3분의 2가 고치는 값이 차 밸류의 3분의 2가 넘는 경우에는 이거는 고쳐서 타는 게 자체가 심각한 경제적인 손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폐차를 시키고 보험회사에서는 차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다. 네. 그 차값을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나요? 처음 가격인가요? 이제 페어마켓 밸류라고 보시면 돼요. DFW 지역에서 평균적으로 팔리는 값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고차인 경우에 중고차 가격으로 해서요? 컨디션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팔리는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캘리스 블루북이라고 있어요. KBB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보시면 대부분 값이 나와요. 네. 차에 연식이라든지 모델 넣으면 나오는 그 가격에 따라서 비상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프로퍼티 데미지와 관련해서 알아봐야 될 거는 제가 방금 예를 들었던 게 벤치 마이바흐를 어제 출고해서 오늘 탔다고 했어요. 고가의 럭서리 카드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게스테이션에 나왔던 차가 상당히 심하게 오른쪽 격구를 추돌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토톨로스가 날 만큼은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 차값이 20만 분인데 수리비가 5, 6만 분 나왔어요. 네. 그런데 요새는 사고가 나는 게 카펙트 닷컴 이런 데 보면 대부분 중고차가 옛날에 침수 피해를 당했는지 사고가 몇 번 있었는지 리포터가 다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히스토리가 남아있어서 중고차 밸류가 떨어져요. 네.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중고차 밸류가 떨어져요. 그렇죠. 차 산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그 밸류가 확 떨어져 버리죠. 오늘 기분 나빠서 고쳤어. 차 팔래. 그랬는데 가봤더니 이미 리포터가 돼서 차 밸류가 떨어졌어요. 네. 이런 경우에도 손해를 보는 게 부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디미니치드 밸류를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마이바가 20만 불짜리였는데 어제 샀으니까 20만 불 밸류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오늘 가는 사고가 나서 일주일쯤 걸려서 수리를 해서 팔려고 했더니 이 밸류가 17만 불로 떨어졌어요. 사고가 됐어요. 네. 사고가 나서 리포터 되고 고급차니까 찝찝하잖아요. 어느 사람들이 그거 뭐 새 차 사지 사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밸류가 3만 불이 떨어졌다. 그러면 원래 오리지널 밸류가 20만 불 마이너스 3만 불. 17만 불. 3만 불이잖아요. 그래서 3만 불이 디미니치드 밸류가 되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거기까지 저희들이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건 모르면 못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대부분 다 변호사님들이 이런 부분들은 안 챙겨주시는 변호사님들이 많을까요? 그렇죠. 좀 귀찮기도 하고. 그런데 좀 까다롭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게 대부분 많이 해당되는 경우는 아니고요. 새 차인 경우. 연식이 가급적이면 한 1, 2년, 2, 3년. 그리고 마일리지가 적은 경우. 새 차였던 컨디션이 좋았던 경우. 이런 경우에는 디미니치드 밸류를 청구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아야지 진짜 보상도 제대로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차를 사실 때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갭 인슈런스라는 게 있어요. 갭 인슈런스. 이거 시간이 여기까지 갈 시간은 안 되죠. 그럼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갭 인슈런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청취자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원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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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